성랑이라는 팀입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여기 지갑생 홍정인이 있고요. 여기는 서영이가 있어요. 서영이 손. 김지은. 1번 보세요. 2번 홍정인, 3번 김지은. 정리 갔습니다. 1번 홍정인부터 500원부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일단 틱박스 한 번 돌까요? 정영이 가서 틱박스 한 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통사고. 아니 아니 이렇게 도셔야죠. 이렇게 이렇게 도셔야죠. 여러분 이거는 틱박스라는 건데요. 저희가 물상 받고 연습실 비용되고 그리고 F비용되는데 쓰여요. 얘네가 학생이거든요. 열심히 돌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막내 흔들려 한 번 볼 건데. 감사합니다. 그만하고 와. 그만 놀아. 사람 빠지잖아. 그만 놀으라고 사람 빠지는 거 같고요. 흔들려. 감사합니다.